국민 세금 1조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게 됐다 좀 신속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구하는 게 사업 담당인 방사청에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최종적인 협의를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완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KP21의 개발 성공을 위하여 인위 측 인위 분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인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인위 측과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협의가 알려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분담금도 안 준다고 하고 기술자가 USB로 기술까지 빼간 걸로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소위 먹튀를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 1조가 갑자기 더 투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적 관계도 중요한데 먼저 약속을 어긴 건 인도네시아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정부 측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인도네시아 제안을 검토하는 우리 정부 기관은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 방사청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관계부처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쨌든 국민 세금 1조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게 됐다. 좀 신속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구하는 게 사업 담당인 방사청에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최종적인 협의를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본사청에 질문 먼저 받을게요. 박 기자님 먼저 박수장 기자. 네, 세계일보 박수장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우리가 KF21가 보람의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사업을 처음에 시작, 공동 개발한다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고 2016년에 체계 개발 계약을 한국항공공사업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상황에서 봤을 때 분담금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 얼마씩 내고 그 대가로 기술 이전과 함께 시재기 한 대를 받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IFX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분담금을 조금만 내고 기술 이전으로 조금만 받겠다는 말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합의했던 모든 합의서 내용이 다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그 액수에 맞게? 아직 그런 게 최종적으로 합의는 안 됐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어느 정도 물량이 있을 것이고 그걸 그에 따라서 거기에 탑재재는 국산 장비나 부품에 관련된 것도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가격 구조와 생산 개발 일정이 다 짜여져 있었어요. 2016년에. 그런데 이게 분담금이 확 줄어들고 기술이 좀 적게 받겠다고 하면은 인도네시아가 생산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IFX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업체들이 추가로 얻게 될 이익이나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질문 나온 대로 기술 USB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USB 문제도 이 분담금과 분담금 관련해서 이 협의에 포함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그런 개발비를 절감한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방안들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경찰 수사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 저희들도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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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